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됩니다. 구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예술의 전당 일대에 서초음악문화지구 안건이 가결돼 이번 달 말 지구 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자원과 특성을 보존 육성하는 문화지구엔 유흥, 단란주점 등과 같은 유해 업종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. 구는 앞으로 문화지구 관리 계획을 통해 공연장과 전시장 등 권장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비 지원과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